경찰청자께 대응! 경례! 수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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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통령사 경희 채두진 탤런트 고 지혜원 시범을 살해 현동 아빠처럼 강해져야 돼 나무야 안녕? 내 이름은 길 낙원이고 나무야 짝꿍 드디어 생겼네? 나무가 옆에서 잘 좀 지켜봐줘 동정이나 이정국 따위는 아무런 가치도 없답니다 니가 안 돼 뭐가? 좋아하겠어 어떤 일이 생겨도 난 널 좋아할 거야 평생 난 어딨어요? 채도진 씨요 그분 어디 가면 혹시 볼 수 있을까요? 오늘은 일단 피해요 흔히 이제 그 미친놈이 나거나 넌 지금도 나한테 웃어줄 수 있니?